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메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주간을 지내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큰 은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타 복음서의 기록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 영광된 부활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 모든 말과 행동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언행을 이상히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로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회파되었고 70년이 지나 포로에서 귀환한 스루파벨에 의해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스루파벨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스루파벨 성전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로 대왕이 대대적으로 증축하였고 그런 이유에서 헤로 성전이라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헤로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로스는 순수한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증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략적 노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른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제물로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 이동하는 중간에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먼 지역에서 이를 위하여 온 사람들은 화폐가 달라 돈을 바꾸어야 했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수수료로 너무나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갈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득권들이 모조리 성전을 맡은 자들과 연루되어 있었으니 당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타락 정도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기득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날선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 이 성전에서 만난 맹인들과 전은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대상이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지적을 받고 계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시오 성전 자체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이렇게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비교적 앞부분인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자신의 몸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침략과 공격이 닥쳐와도 사라지지 않을 참되고 영원한 성전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성전을 소중히 여겼던 옛 성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소속한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제사들과 재물들을 돈벌이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의식을 통한 돈벌이가 만연한 부패된 모습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맹인과 전은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급률히 여겨 고쳐주신 그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들의 믿음과 내가 소속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여기며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red 이름과 함께해 주신 열흘 unit 을 생각하면